앞에 전시된 규화목은 나무가 화석으로 변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화석은 주로 동물화석이라서 식물화석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규화목은 나무가 지각변동에 의해 지하에 급격히 매몰되며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차단되고 지하수에 존재하는 SiO2, 즉 규산성분이 나무 목질부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목질부 조직과 치환됩니다. 이로 인해 조직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마치 돌과 같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규화목을 자세히 보면 나이테나 나무 줄기의 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 나무가 살았던 지질시대와 그 시기의 환경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시되어 있는 규화목 중 가장 오른쪽의 규화목은 검은색을 띄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무가 지하에 존재할 때 뜨거운 온도에 의해 유기물질이 탄소를 다량 함유하는 물질로 바뀌는 탄화작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규화목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는데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규화목 화석들은 천연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되었으며 이외에도 경상북도 포항과 충청남도 청량에서 다수의 규화목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북도의 규화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북도의 특성 예약을 이용해주 gentlemen